지하수를 파면 전기세만 내면 하루종일 물을 써도 물가받네요. 집 내부를 잘 꾸며놓으면 공기 좋은 별장이 되는 거구요. 도시가스는 없지만 가스통으로 연료로 사용하고 겨울난방은 나무를 뗄 수 있어 나무할 힘만 있다면 난방비 안나가기도 해요. 나무할 수 없는 노인들은 기름값 무서워서 전기장판 틀고 서늘한 지방공기로 춥게 사는 분도 많지만요. 돈 있으면 나무 사서 불 떼면 됩니다. 마을과 떨어져 지낸다면 공기 좋고 사람 자주 안만나니 스트레스 없는 힐링공간이 되는 거구요.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시골에선 회복이 엄청 빨라서 건강해집니다. 벌레는 모기장 쳐놓으면 들어오지 않구요. 신호등이 없어서 운전하기 편하구요. 사람이 적다보니 음주단속도 안합니다. 결론 농사 지어 돈 안 벌어도 되면 시골은 정말 살기 좋습니다.